4월 30일 기상정보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서해안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내륙은 맑으나 서해상으로는 해무구름이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계속해서 맑겠고 미세먼지는 남부지방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해안 해무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중 곳곳에 안개가 끼겠고 이후 구름 많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밤부터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5도로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작전기상엔 오전 내륙의 안개와 서해상해무로 인해 일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대체로 맑겠으나 이번 주 일요일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공기상단지공 기상정부였습니다.